연중제 1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계 대전교구 논산대건중고등학교 교목 정동수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리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막이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골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울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사제의 수품을 한 세사제들은 오늘 천미사를 봉헌합니다. 세사제들의 천미사에 함께하면 절로 저 역시 천미사를 봉헌하던 그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무엇을 기도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했는지 떠올리게 됩니다. 천미사를 봉헌하던 그날 아침 미사를 드리기 전에 조용히 성당에 올라가 재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미사 성제를 봉헌할 수 있도록 사제직을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능력을 갖추었으면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다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그날 아침 저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신부님의 천미사에 참여하며 감동이라 해야 할지 아니면 충격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머리를 한 대 맞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신부님은 성호경을 끊고 나서 미사 지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제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에서 함께 동반해 주신 모든 분들을 기억합니다. 여기까지는 제 천미사 때의 지향과는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달랐습니다.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교회를 기억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간절하게 바르셨던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하느님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이들과도 연대하며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모여왔고 예수님도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부지런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셨습니다. 과연 복음이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셨음을,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음을, 그리고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 죄인들과 연대하셨음을 알고 체험하는 것, 그래서 더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더 나아가 어쩌면, 아니, 필연적으로 우리 그리스토인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합니다. 사제 서품이사 때 해설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축복 속에서 주님을 따르기로 약속한 이들이 세사제로 서품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교회와 세상이 간절히 바라는 일입니다.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를 하면서 주로 가족에 대해,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말씀드리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들에 대해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 하느님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미사를 봉헌하는 것은 무척이나 뜸합니다. 사실 사제는 이런 지향들을 담아 기도하고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 뽑힌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두 사제들입니다. 세상을 위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제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세사제들과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 누군가, 그리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논산대건중고등학교 교목 정동수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정동수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내일도 정동수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일어나고 오 Music 내일도 정동수 신부의 강론으로 신부의 강론을 들리는 것인거에요. 작은 것에 따라가면cel동수 신부의 강론을 누르기 전부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지낼 moments 제목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